다니엘 976 예심찾기 2023년 6월 20 하나님 오늘 오전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랫집의 공사로 인하여서 소음이 여전했지만 어제보다는 덜 시끄러웠습니다.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또 여백과 하음손포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하나님 또 요즘 또 날 보아를 통하여서 먹을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. 집 가까이 있는 슈퍼에서 알바를 하면서 꼭 없애야 하는 식품들을 가져오는데 그것이 저희 가정에는 꼭 필요한 식품들이었습니다.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희들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합니다.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. 이 놀라운 축복이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저희 세대에서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더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는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